네, 중국부터 유럽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쭉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세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쉬는 날인 줄 알았죠? 저희는 정상 근무했죠. 한국 시장도 했고 중국 시장도 열렸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은 많이 빠졌어요? 네, 중국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우리 시장 정말 대단해요. 장중에 미국 선물 계속 마이너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꽤 올랐잖아요. 중국은 또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테슬라죠. 오늘 중국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SMIC였습니다. SMIC. 그동안 소개도 많이 해드린 종목이었는데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동안 화웨이 제재를 했잖아요. SMIC를 제재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다. 관찰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SMIC가 중국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 화웨이도 예전에 중국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시작했잖아요. 그건 아예 그냥 정부 거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제재리스트에 올릴지 살펴보는 중이다라고 했거든요. SMIC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SMIC는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제조대행 업체? 그렇죠. 이제 TSMC가 1등이고요. 삼성전자가 2등, 글로벌 파운드리 3등, 대만 UMC가 4등, 그리고 5등, 글로벌 5등 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 화웨이의 반도체를 팔지 마라. 그러면 중국에서는 직접 만들어야 되잖아요. SMIC에 지금 엄청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원래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었는데 과창판이라는 데까지 상장을 하면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서 어마어마하게 증설을 하고 있던 회사여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대표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미국에서 이거를 제재리스트에 올리게 되면요. 이제 어쨌든 파운드리 업체들도 장비를 사와서 들여놔야 되잖아요. 이거를 할 때 행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건 뭐 그냥 팔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장비, 어플라이즈 머트리얼이나 램 리서치 같은 회사의 장비를 들여넣지 않고서는 라인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들지 말라는 건데. 그렇죠. 미국 업체들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위원님 정리한 코멘트에서 보니까 어플라이즈 머트리얼이 증착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 비중이 한 33% 그리고 램 리서치가 식각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34%가 중국의 매출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들도 좋은 건 아닌데 이런 거 없으면 추가 증설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퇴근길 라이브에 김영웅 의사님, SK 김영웅 의사님 나오셔서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오, 또 보셨군요. 저 항상 보죠. 오, 매니저님. 팀팬이에요, 3프로TV. 네, 맞습니다. 애청자죠. 아직 입사하는 생각 없으시고. 이래서 좋은 회사니까. 또 사장님 보고 계셔서.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만나요? 네. 왕위 외교부장이 작년에 네덜란드, 5개국 순방하면서 네덜란드 갔을 때 간 이유가 ASML이라고 노광장비 만드는 회사. 정밀 가공하려면 이 회사 제품 필요하다면서요? 네, 5나노 이하에서는 필수고요. 이 ASML 장비가 어쨌든 미세 회로로 갈수록 필수 노광장비인데 한 1,500억에서 2,000억짜리 장비인데 이거 좀 가져가려고, 사가려고 간 건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반대해서요. 아직까지 SMIC가 이 노광장비를 못 얻고 있어요.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으로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늘 홍콩 시장에서는 22.88% 하락했고요. SMIC가? SMIC가. 그리고 과창판에도 동시 상장돼 있거든요. 여기서도 11.2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중국 시장 하락, 다른 모든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투심을 좀 얼어붙게 했는데요. 그래서 지수 좀 한번 볼게요. 얼만큼씩 빠졌는지 상해종합지수 한 1.87% 하락했고요. 심천성분지수는 2.73% 당연히 IT 비중이 많으니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창업화는 3.33% 빠졌어요. 그리고 과창 50도 2.42% 빠졌고요. 홍콩의 항생지수는 0.43%로 조금 선방한 것 같지만 항생테크지수는 당연히 여기 또 SMIC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4.5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내렸네요. 여기만 내린 게 아니라 이 영향으로 많이 내렸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테슬라 때문에 좀 투심이 얼어붙으면서 미국 시장 전반적인 테크지수들 하락을 불러오기도 했잖아요. 다른 개별 기업들 보면 그렇게 뚜렷한 재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SMIC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빠지느냐. 저희 상위사무소 이인구 소장님이 코멘트를 해주신 게 있어요. 일단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영향을 일단 크게 확대해석하지는 않으려는 분위기인 것 같다. 블랙리스트에 포함을 시킬지 제재리스트에 아니면 포함이 되면 실질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켜보자는 게 현지 분위기라고 하고요. SMIC에서는 또 바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합법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은 민간 용도와 상업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 군사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는? 우리가 만든 반도체는. 그리고 미국 상무부에서 최종 민간용 제조업체라는 인증을 해줬다. 이미.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수차례 방문 조사를 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성명을 냈고요. 미국 정부가 SMIC를 직접 겨냥해서 뭐라고 한 건 아니고 로이터에서 미국 정부가 SMIC 좀 들여다보는 것 같다는 보도를 한 거죠? 그렇죠. 일단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관계를 조사 중이다. 그런데 또 정부에서 그런 반박 보도 자료를 낸 게 아니니까 일단 그건 맞는 거죠. 조사를 하는 거는.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그 뭐 선생님 코멘트 들어보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리스크가 생긴 건 맞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제재는 이 제재가 과거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GT부터 화해에 이렇게 넘어오고 있거든요. SMIC까지. 이건 결국 중국 정부에게 터더욱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터더욱 이제 불태울 뿐이다. 그런 걸 좀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요. 얼마 전 금요일 날 이제 초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한번 이인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 10월에 오중전회가 있어요. 중국은 이제 5년에 임기를 두 번 해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5년의 임기 동안에 7번의 전회를 갔습니다. 그중에 오중전회는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 여기서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제 반도체 육성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여기서 더더욱 자국 반도체를 육성하는 물론 이제 당장은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발표할 것이다라고 좀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일단 그건 다 알겠어. 이거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SMIC 들고 있는 분들? 뭐 많은 분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인데 거의 고점에서는 한 7, 80% 빠진 상황에서 또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진짜 최고점을 달리다가 빠진 거면은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좀 향후 대응 반항은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과연 진짜로 제재를 세게 할까? 그거부터 좀 고민이 필요해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안유아 교수님 거 한번 숟가락 올리면서 얘기 드린 게 일단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자꾸 이런 액션들이 나오는 거는 트럼프한테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에 박강남 연구원 위원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미국인들에 대한 그런 그래프도 보여드렸는데 대선용으로 어쨌든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는 액션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근데 이게 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정말 때리면 전면전인데 최근에 유튜브 게임 광고들 많이 하는데 삼국지 게임 광고에 이런 멘트가 나와요. 적을 포위할 때는 약간 퇴로를 열어주고 싸워라. 그래야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에 전투력이 떨어지는데 퇴로를 막고 포위를 해버리면 적도 많이 덤비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살기로 진짜 필사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을 이런 식으로 화웨이 제재하고 SMIC 다 막아버리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 이게 진짜라면 이건 뭐 필사적으로 어디 한번 같이 죽어보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식으로 치달을 것인가 약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트럼프는 좀 헐리우드 액션을 하고 그냥 중국은 그 속 뜻을 아니까 좀 차분히 둘 다 연기하는 거다라는 가정화에 그때 그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중국 대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도요. 그러니까 굳이 한다는 얘기가 그럼 우리 국채 팔 수 있어?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진짜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정말 현실성 없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 시장에 판다고요? 그럼 그냥 내다 팔아서 이거 가격 폭락시킬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왜 현실성 없는 얘기냐면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이거를 진짜 완전히 갖다 팔아서 대량 매도를 해서 가격을 떨어뜨렸다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한 10년 물에 0.72% 되는데 이거를 1%, 1.5%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게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전 세계 가장 안전한 자산이 그렇게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 와서 메꾸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실익이 없거든요. 삼성전자 주식만 떨어지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이거야말로 진짜 헐리굿 액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은 좀 차분하게 있구나.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에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할 때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게 GT, ZT라고도 G, Z, 좀 헷갈리시면 ZT로 할게요. 이게 2018년 4월에 있었거든요. 이건 상상 주식이기 때문에 4월 16일 날 이런 발표를 합니다. ZT랑, 이게 화웨이 같은 회사예요. 화웨이가 1등이고 ZT가 2등이거든요. 통신장비랑 휴대폰 이런 거 다 만든 회사예요. 대이란 제재 그리고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거기에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7년간 미국 반도체 사지마. 이렇게 구매 금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장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월 17일 날 바로 거래 정지를 들어갑니다. 중국은 기업이 사유가 있으면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어요. 좀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거래소가 정지시키는 건데 그래서 6월 10일까지 거래 정지했거든요. 그래서 13일 날 거래가 재개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홍콩 시장에서는 그날 41.56%가 빠졌고요. 이것도 동시상장입니다. 심천시장에서는요. 하한가를 8번 칩니다. 깜짝 놀랐네요. 정말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두 달이나 거래 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 제재하는 게. 하한가를 8번 쳐서 그것도 다 점으로 하한가를 치다가 마지막 8거래일제는 살짝 풀렸는데 또 하한가 마감을 했거든요. 이 회사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격을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딱 거래 정지하기 전에 31위안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12위안까지 빠졌었거든요. 중국 심천시장 기준으로 지금 한 37위안 정도 해요. 역시 급락에서는 샀어야 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56위안까지 올랐다가 시간이 좀 빠진 거고 신나게 올랐었죠. 그 이후로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GTE는 바싹 엎드렸어요. 그해 이제 6월에 10억 달러 벌금 내고요. 이게 뭐 10억 달러면 뭐 한두 푼이 아니죠. 4억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경영진을 다 교체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서 해제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미국이 얘기한 퇴로인 겁니다. 퇴로를 열어준 거죠. 살게는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GTE가 그래서 만약에 지금 파산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어쨌든 SMIC이 좀 아픕니다. 하루에 22% 빠지고 이런 게 좀 아픈데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반도체를 바라보는 본인의 뷰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거 투자하신 이유가. 단기 투자자시거나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 휩쓸려서 사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내일도 또 빠질 수 있는데 그게 버티시겠는 분이라면 견디시기 못할 것 같으면 뭐 좀 일부 매도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포트에 일부 있으시고 중장기 큰 흐름을 보셔서 그런 분들이라면 좀 버티시거나 아니면 낙폭가대 조금 좋아하는 분들은 며칠 보면서 신규 진입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좀 뉴스 체크는 계속 좀 해주셔야겠죠. 미국 정부의 본심은 이런 회사 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액션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는군요. 망하게 하면 그건 전면전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로를 막아버린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웨이 제재를 하는 게 하여튼 망하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단 꼼짝 말을 하라는 뜻인데 그럼 SMIC가 있지. 뭐 이러면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기분 좋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중국의 대응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중국 시장에서는 아까 SMIC가 홍콩 시장에서는 22%가 빠졌고 과창판? 네. 거기서도 똑같이 상장된 회사인데 11%만 빠졌어요? 같은 회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오를 때도 과창판 있는 쪽이 두 배 이상 오르고 오를 때도 좀 달라요. 똑같은 회사인데 주가가 다르고 한쪽 주식 시장에서는 더 많이 오르고 덜 빠지고 홍콩 시장은 외국인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시장이죠. 외국인 전용 시장에서는 많이 빠지고 싸고 그리고 또 그걸 좀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바라보는 강도도 다르겠죠. 걱정하는 강도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도 왜 양쪽 시장에 같은 회사를 상장시키고 거래는 서로 다른 가격에 하는지 이유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오늘 이 정도 보면 되겠어요? 네. 유럽 시장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올라요. 꽤 많이 올라요. 유럽은 무슨 일로 올라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일단 어느 정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독일이 한 1.67% 올라가고요. 영국이 한 2.03% 프랑스강 1.68% 유로수탁수강 1.45% 올라갑니다.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이 장중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죠. 엄청 빠졌다가 회복해서 끝난 건데 엄청 빠졌을 때 유럽장이 끝났으니까 그것도 반영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최근에 어쨌든 기술주가 많이 빠지는데 컨택트 쪽은 선박을 하고 있는데 유럽 시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가 자체가 컨택트인 국가들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는 이번 주에 ECB 통화정책회에 있는데요. 이거 조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현지 분위기 보면요. 이게 PPP라고 해서요. 팬데믹 긴급매이 프로그램 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7,500억 유로였는데 6월에 6,000억 유로를 증액을 해줬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는 양적 완화를 하잖아요. ECB도 양적 완화는 미국으로 치면 국채를 사는 건데 우량 국채를 사야 되는데 그리스나 스페인 이런 애들이 자꾸 등급이 떨어지니까 양적 완화 규정으로 못 사거든요. 사줘야 되잖아요. 그거가 긴급 매입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십니다. PPP 이거를 또 추가 증액할 것 같은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에서는 ECB 입장에서는 요즘 유로화가 강세니까 그렇죠. 부담스러울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 나라 통화가 강세면 기분은 살짝 좋고 걱정은 계속 드는 거잖아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유로화를 좀 약세로 돌리고 싶을 텐데 뭐 어느 정도의 약세 아주 약세는 또 확 좋은 건 아니고 그 통화 정책을 하면 약세로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뭐 이러나 저러나 돈 더 푸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유로화는 그런 부분에다가 조금 더 해서 봐야 될 게 유로화 약세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야 쟤네 결국은 안 되겠다. 흩어지겠다. 유럽은 안 돼. 이런데 이런 거 하면서 또 유로화가 좀 강세로 갈 때는 아 쟤네 죽지 않겠구나 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자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발표될 것 같다는 거죠? 뭐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조금 이거는 애매한 뉴스인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내일부터 브렉시트 협상 8차 협상 하거든요. 내일부터 몇 차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10월 15일로 최종 시간을 딱 못 박아버렸어요. 그때까지 협상 안 되면 그냥 노딜로 갈게 해. 그런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와는 지금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되고 있었군요. 브렉시트 아직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노딜을 한 해 만에 할 상황인가 이 코로나 상황 이 경제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것도 좀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에서는 그게 이슈군요. 네. 미국은 미국은 선물은 거래되고 있는데 네. 선물은 거래되고 있어요. 선물 좀 보시면 국가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였네요. 일단 나스닥이 한 1.5% 이상까지 빠르셨었는데 0.65% 지금 마이너스고요. 다우존스랑 S&P는 플러스입니다. 다우존스는 내내 플러스권이었고요. 플러스 0.34 S&P도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0.08%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 휴장입니다. 정규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금요일날 굉장히 아쉬운 뉴스가 있었죠. S&P 500에 못 들어갔죠. 편입이 불발됐고요. 그건 아침에 이항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 해주셨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3개가 빠지고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거기 못 들어갔는데 세무법인 H&R이라는 거 화장품 업체 코티 그리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백화점 체인 콜스 어렵다고 하잖아요. 얘네가 빠졌고요. 들어간 게 수공예품 핸드메이드 제품 그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애쉬라는 회사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테스트 장비인 테라다인 그리고 제약업체인 카탈란트가 편입이 됐는데요. 이 세 업체의 시가총액이 15조에서 16조 정도 돼요. 그런데 테슬라가 46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랑 기준이 다르죠. S&P 500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공부 좀 먼저 해봅시다. 중간중간 바꾸는 건 정기적으로는 얼마만큼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게 다우존스 S&P 500 지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CRM 세일즈포스 넣고 엑스모빌 뺀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다우존스랑 S&P 500 같이 하는데요. S&P 500이라는 게 시가총액 1등부터 500등까지 넣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그냥 500개 기업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일단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본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일반 회계 기준 4개 분기 연속 흑자가 돼야 되고요. 테슬라가 사실 요구하면서 기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한 82억 달러가 넘어야 됩니다. 10조 원 정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타 평가 미국 시장의 대표성이 있느냐 회사 규모 그리고 자금력 그리고 정상적 평가 이런 건데요. 그런데 당연히 정상적 평가에서 떨어졌는데 해석들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서류 전형하고 난 다음에 면접이 또 있군요. 그렇죠. 왜 떨어지고 왜 붙었는지 모르는 그런데 이제 왜 떨어졌는지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해석들이 많죠.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다 매출의 이익의 탄소 배출권이 많이 껴있어서 그렇다 해석들은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면 그거 고쳐서 들어가겠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고요. 일단 다음 분기를 노려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수시로도 해요. 수시로도 바꾸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씩 둘씩 뺀다?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런데 뭐 그래서 조만간 되지 않겠냐 라는 분도 있는데 조만간이 줄 거면 왜 정기 안 해줬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미국 현지 게시판들 캡처한 것도 덜어다니는데 로빈우드의 게시판이죠. 로빈우드들 배터리 돼 있잖아 이런 글들이 막 있더라고요. 주가 오를 만한 이벤트는 남아있다 이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 게시판하고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은 희망이 배터리 데이일 텐데 그렇게들 생각하는 건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도 많으시잖아요. 이런 거죠. 편입을 노리고 들어갔던 수급 이슈가 당연히 굉장히 큰 게 있으니까 편입 노리고 들어간 투자자는 미국에서도 팔았겠죠. 팔겠죠 이제. 정규장에서는 그게 반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분들이라면 팔아야 될 거고 그런데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리고 테슬라의 잠재적을 믿는 투자자라면 조금 아프지만 뭐라고 할까요 해프닝으로 견디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이유로 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게 무너지면 파는 거고 아니면 버티는 거거든요. 저는 모르길래 샀으니까 안 오르면 내려야 되는 팔아야 되는 그래서 그런 그러면 이게 이런 미국의 이런 테크 기업들 고성장주들도요 굉장한 질곡을 겪었어요. 그건 제가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이 이제 우리 시장은 일단 또 안도하는 분위기긴 한데 우리 시장 올라와서 그런데 미국 시장 보고 중국 시장 보면 이거 조정이 조정이 이제 얼마나큼 갈 거냐 고민들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분들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는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잠깐 조정인 거냐 아니면 살아가기 시작인 거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민스키 모멘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사도 보면 요새 막 자꾸 나와요. 떨어지는 그날도 미국의 언론들은 왜 떨어지는지를 그렇게 표현하다고 민스키 모멘트라고 이게 이제 민스키라는 경제학자에서 경제학자께서 말씀하신 건데 과도한 부채 확대로 기댄 경기 호황이 이제 끝난 뒤에는 다들 이제 빚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서까지 갚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요. 지금 3%에 대한 두 번 나오셨던 SK 이호석 팀장님 제가 유튜브 메일 그것도 보거든요. 3% 다음으로 외쳐가는데 그분이 딱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민스키 모멘트라는 기사는 2019년에도 나왔고 2018년에도 나왔다. 그때 그거 뉴스 보고 팔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냐. 그래서 제가 더 쳐다봤더니 2017년에도 있고요. 2016년에도 있더라고요.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금 조정만 시작되면 나오는 얘기. 원래 민스키 모멘트라는 게 어떤 펀더멘탈의 변화가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불안불안하던 차에 누군가가 팔리기 시작하면 와르륵 하는 그 모멘트.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그 순간이니까 그런 때 가끔 있죠.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장은요. 언제나 강세론자가 있고 비관론자가 있습니다. 약세론자가 있습니다. 언론은 강세장에서는 강세론자만 인터뷰를 하고 약세장에서는 약세론자만 인터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나 가장 균형을 맞춘 언론이 3% 팁이 아닐까. 적절하게 강세장에서도 약세론자들 한 번씩 나와주시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같은데요. 장선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주세요? 그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제 떨어지는 건가요? 이번이 매수기회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 정프로님하고 할 때도 조정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정을 대하는 자세 조정을 좀 각오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입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진짜 조정에 대한 기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 달 될 건지 어떤 분들은 미 대선까지 갈 건지 아니면 최근에 그랬듯이 한 며칠 만에 다시 반등을 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좀 느긋한 투자를 하자. 특히 미국 시장은 이왕영 대표님 장호선 후보님 항상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느긋한 투자를 하자. 이거예요. 어떤 강세장의 어떤 주도주도 조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요. 애플 예를 들어볼게요. 수정 주가로 말씀드릴게요. 주식 분할 했으니까 2018년에 신나게 올라서요. 10월에 58달러까지 올랍니다. 수정 주가로 그런데 이게 몇 달 만에 35달러까지 떨어져요. 애플이 35달러 수정 주가로 40% 정도 떨어집니다. 두 달 정도 만에 애플도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 5월에 다시 58달러 회복하거든요. 이제 다시 원금 온 거죠. 꼭제 사신 분은 그런데 또 42달러까지 또 떨어져요. 또 한 27% 떨어집니다. 애플이라는 주식도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 후반이 되어서 한 1년이 되어서야 58달러를 다시 의미있게 돌팔합니다. 그게 지금 130달러인 거예요? 그렇죠. 120달러. 떨어져서도 120달러니까요. 이게 코로나 때 또 한 53달러를 찍었었는데 그런 주식이 장기 투자를 했더니 120달러더라. 그리고 또 아마존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2018년 8월에 2000달러를 처음으로 터치합니다. 그런데 또 한두 달 만에 1300달러까지 떨어져요. 뭐 한 35%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2000달러를 회복하고 또 1600으로 또 떨어지는데 이걸 세 번 거쳐요. 2000에서 1600 2000에서 1600 2000달러 사신 분들은 진짜 속 뒤집어지는 거죠. 2년이 됐잖아요. 지금 3294달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견디는 장기 투자가 미국의 이런 정말 이런 위대한 기업들을 투자하시면서는 이런 각오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구간구간으로 생각해보면 마냥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시장이나 중국 주식이 막 올라갔는데 횡보해서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런 행복하지 않은 구간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이런 막 올라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래서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주식들을 장기 보유하셔서 놀라운 수익을 거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테슬라도 분할 전에 200달러 300달러 사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분할 전 가격으로 그런 분들이 보시면 최근에 막 올라갔고 저희 같은 사람 나와서 오늘도 12% 올랐고요. 이러는 게 또 아 지금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런 게 좀 귀엽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로 막 10배 이상 수익 내고 계신 분들은 나는 왜냐하면 400에서 200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장호석 본부장이나 이하영 대표님에게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미국 시장에 좀 의미 있게 고객 포트로 발을 담근 거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중국 시장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국내 시장도 한 13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모신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최근에 하락은 이제 뭐 미동도 안 하시더라고요. 좀 이게 이제 과연 끝일까 조정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걸까 그런데 재반 여건을 둘러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페드의 그런 저금리 기조나 유동성 폭발 이런 걸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단 이게 있습니다. 조정을 가구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또 매수계로 더 삼으시면 되는데 그런 가구가 돼 있는 종목을 사셔야죠. 그게 만약에 테슬라가 내 기준에 그건가 아닌가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그게 거기서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해왔던 종목들은 뒤돌아보면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있었는데 그때가 매수 기회였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동안 장기 상승해왔으니까 그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씩 다우존스에서 밀려나가는 종목도 있죠. 엑슨 모빌 이런 회사들도 그때는 시가총액 넘버원 일때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회사들의 그래프를 보면 돌이켜보면 이때 빠질 때 이때가 고점이었네 결국은 있죠. 그때는 잘 몰랐는지도 모르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조정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고점이었네 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많죠. 사실은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잘나가는 몇 개를 제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인 거잖아요. 지금 있는 회사들이 참 좋아서 샀는데 돌이켜보면 2020년 9월의 그날이 그래 그날이 돌이켜보니까 고점이었네라는 때가 오면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건데 물론 정답은 없는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한테도 여쭤보고 그런 고민은 당연히 할 텐데 어떻게 하죠? 그 판단은 어떻게 해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런 대시세라는 위대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중도 탈락한 애들이 있어요. 빅테크 중에서도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찰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조금 중심을 이렇게 잡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논란은 있지만 4냐 3.5냐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아직 전 초기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뭔가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게 이제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결국엔 제가 클라우드로 해서 AI로 기계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자기의 몫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성장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20% 30%씩 계속 매년 늘어나고 이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은 쉽게 도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아마존도 각종 주가가 고생할 때 보면 매출 성장률이 10% 후반이 나온다거나 이럴 때 조금 고생을 해요. 그래서 20%가 넘는 매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산업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성장 산업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섯 개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 그 산업에서 경쟁자한테 밀리면 모르겠지만 산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커다란 성장 산업아닌다. 그러게요. 산업만 보면 그 산업을 잘 따라가면 되는데 아쉽게도 주가라는 친구는 그 산업을 항상 6개월 1년을 먼저 선행하니까 아 이 산업은 고점 찍었구나 정리해야 되겠는데 보면 주가는 이미 많이 내려가 있고 그게 저의 짧은 경험입니다만 조선주들 그렇죠. 한동안 한참 오를 때 그때 주가가 고점일 그 당시에 조선주의 산업은 앞으로도 더 전망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다들 이제 시작입니다. 전 세계에 바다가 70인데 그 바다는 배가 떠다녀야죠. 뭐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봐야 되겠죠. 저희의 숙제이기도 하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3프로 TV가 가장 또 그런 고민을 하는 해결사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 있을지 않습니다. 해결사까지는 아니고 현명하신 분들 가능하면 많이 모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 과정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애청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쭤봤어요. 미국장에서는 오늘 장은 안 열렸는데 뭐 좀 들여다볼 만한 내용이 또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일 장 시작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이제 장전 가격 내일 5시부터 저녁 오후 5시부터 일정은 참 어떻습니까? 이렇게 쉬는 때는 미국 시장은 지금 선물은 계속 거래되고 있고요. 네 선물은 혹시 선물 보신다고 밤새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원래 선물 거래는 계속적인 정기장과 함께해서 한 6시 부근에 잠깐 쉬고 7시부터 아침 우리 시가 아침 7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새벽 2시까지는 정상적인 거래가 되고요. 2시부터 7시까지는 그냥 호가를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7시에 다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2시 이후에는 굳이 보시지 마시고 오늘은 미국 장 보시는 분들은 2시 이후에는 그냥 주무셔야 되겠군요. 그리고 어차피 또 바뀔 텐데 내일 아침 되면 오늘은 좀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면 자꾸 들여다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결국 한 바퀴 다 돌았네요. 중국 유럽 또 미국까지 네 결국 미국까지 한번 돌았네요. 또 이따 또 장우석 본부장님이 또 미국은 정리해 주실 거니까 네 장우석 본부장님도 오늘 잠시 후에 오실 거고요. 오늘도 미래세스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です are th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